봄투데이 모티모의 알폰5M톱 천연가죽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는데요. 레오파드 색상이시고요. 똑딱이 버튼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제품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는 투명 하드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케이스를 끼워보시면 잘 제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수납 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시고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스웨이드로 천리가 되어 있으신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쪽에 지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폐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레오파드 무늬는 영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시고요. 옆에 똑딱이는 최고급 10mm 1분 직수입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똑딱이를 이어주는 가죽도 튼튼하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이니셜을 신청 가능하신다고 하는데요. 레오파드는 이니셜을 카드 수납 하단에 기재가 되시고요. 전면 스피커 홀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줄을 달 수 있는 스틸 구멍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뒤에도 보시면 같은 영소가죽으로 세련된 느낌의 레오파드이시고요. 이렇게 감소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